전체 기업의 기술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도전과 성공, 중견기업의 DNA는 대전환의 시대를 돌파할 핵심 동력입니다 경제산업 정책의 변화는 대전환의 최전선입니다 중견기업 육성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, 과감한 혁신, 중견기업이 이끌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